고수의 국어 강사 한종민입니다. 자 오늘은 2024년 고2 교육청 3월 교육청 모의고사 34번부터 38번까지 현대시 두작품과 고전수필 갈래복합 한번 수업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수능 버전으로 한번 하고요. 짧게 그 다음에 내신 버전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문제 34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명사 마무리 이런 말이 나왔네요. 명사 마무리를 찾아 볼게요. 여기 사람 보이네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볼까요. 나를 보니까 성으로 끝났죠. 나와 달리는 틀렸네요. 2번 볼게요. 반복적 호명. 이름을 막 계속 반복해서 불렀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사나 사나 이렇게 계속 불렀어요. 그리고 나는 보니까 반복해서 이름 부르는 게 없습니다. 누구야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정답 2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6번을 봐야 되는데 내용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하고 니은 인데 저녁 노을이 지면 신들의 상점에 하나씩 불이 켜지고 농부들은 작은 당나귀와 함께 성 안으로 사라진다. 농부들이 성 안으로 당나귀랑 함께 성으로 갑니다. 제목이 숲으로 된 성벽인데요. 성벽은 울창한 숲으로 되어 있네요. 사원을 통과하는 구름 공기가 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들어갈 수 없는 아름답고 신비한 성입니다. 그러면 농부와 당나귀는 공기와 구름 같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어느 골동품 상인들이 숲을 찾아와 나무들을 잘라내고 들어갔답니다. 그러면 골동품 상인들은 공기와 구름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숲으로 된 성벽에서 나무를 방해물로 생각한 것이죠. 자르면 안되는데 잘랐네요. 자 근데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리고 그가 본 것은 공터 밖에 없었대요. 쓰러진 나무와. 자 그러면 같은 나무, 같은 성이지만 농부하고 당나귀에게는 아름답고 신비한 성인데 골동품 상인은 공터일 뿐인 겁니다. 근데 농부들이 아직도 평화로운 성에 살고 있대요. 분명히 골동품 상인이 볼 때는 쓰러진 나무와 공터밖에 없었잖아요. 당나귀와 농부가 평화로운 성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개 나무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그, 그가 누굽니까? 그가 이제 골동품 상인이죠. 그러면 그 입장에서는 그 입장에서는 여러분 목적 추구에 방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의심을 가지는 거 틀렸고요. 상생의 관계를 포기하게 된다고 돼 있는데 어찌 보면 맞고 어찌 보면 틀리는 건데 일단 놔두겠습니다. 상생을 포기해서 배워냈다 볼게요. 그 다음에 희생되는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갈등, 내적 갈등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니은을 한번 볼게요. 니은은 볼게요. 내 상자를 훔쳐가는 자가 있더라도 피하고 보지 않는다면,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해칠 자가 있겠는가. 그러면 내 상자를 훔쳐가도 내가 피하고 보면 해치지 않는 거다. 그러면 상자를 훔쳐 가더라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나를 아무도 해치지 않아. 이런 뜻이니까 추구하는 뜻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크게 방해가 되지 않네요. 정답 1번 보면 되고. 여러분 3번 볼까요? 3번 4번 볼게요. 신뢰를 저버리게 된다. 남들이 날 해치지 않아. 신뢰를 저버리는 게 아닌 것 같고, 문제 해결의 실말이 아닙니다. 상관 없으니까. 상자를 통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37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동일한 공간이라도 인물에 따라 다른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같은 장소라도 사람들에 따라서 장소를 다르게 여길 수 있잖아요. 축구장이라도 어떤 A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추억의 장소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되게 끔찍한 장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인물에 따라 공간 자체 모습이 달리 나타나기도 한다. 인물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건 나하고 관련되네요. 왜? 당나귀와 농부 입장에서는 그 공간이라는 성벽이 아름답고 신비한 것이지만 골동부 상행 입장에서는 공토일 뿐이었으니까요. 후자일 경우에는 공간에 어울리는 인물만이 온전한 모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건 당나귀하고 농부 입장에서는 공기와 구름 같은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있는 거죠. 산에서 사람을 기다리는데요. 벌레 같은 세상과는 대비되는 미래의 기다림. 그 다음에 2번은요. 농부들이 숲을 통과해 성 안으로 사라지는 건 구름, 공기 같은 속성을 가준 경험 자객이다. 이렇게 되었네요. 농부들이 평화로운 성이 골툭붐 상인에는 공토로 보인다는 것은 인물에 따라서 동일한 사물이 모습이 달라 남았네요. 그 다음에 내가 명리에 그치는 것을 짐승이 성시에 그치는 것 같다고 언급한 것은 나에게 명리의 지경은 그쳐서는 안 될 공간이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거는 작품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4번, 5번 이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38번의 지지에게 대해서 나와 있네요. 자 한번 볼게요. 지지라는 것은 그칠 곳을 알아서 그치는 거래요. 그러면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칠 곳에 알아서 그치는 거. 근데 그칠 곳이 아닌데 그치면 안 좋은 거네요. 그침을 그칠 곳에 그친 게 아니다. 안 좋은 거네요. 그러면 그칠 곳에 그쳐라. 그치지 않을 때에 그치면 안 된다. 그칠 곳에 그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호랑이, 표봉, 고라니, 사슴, 교룡은 늪이나 굴에 있어야 그칠 곳에 그치는 거다. 그러면 요게 그칠 곳에 그치는 거고요. 본디 고장을 떠나서 성시 가운데 그치면 그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늪에 있어야 그친 것이고 얘네들은 성시에 있으면 그친 게 아니다. 해칠 거니까. 나는 세상에 있어서 거만스러워 남과 합하는 일이 적으려는 길들을 문절리야 아니다. 만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가고 나란히 달려서 명리에 그치게 된다면 나는 명리에 그친 것은 호랑이가 성시에 그친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얘기네요. 나는 명리에 그치는 건 추구하지 않겠다. 그러면 호랑이가 성시에 그치는 거다. 내가 그칠 곳에 구하여 그치는 것이다. 만약 안 그러면 재앙으로 이기고 날 해칠 거다. 어떤 네가 물어봅니다. 자네 말처럼 하면 너희 산속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죠. 네가 그친 곳은 성시인데 네가 그친 곳은 성시인데 그칠 곳에 그친 게 아니지 않느냐? 이해가 안 된다. 그친 곳이 성시인데 성시는 명리가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명리가 있는 성시에 왜 그쳤다고 해놓고 그칠 곳에 그쳤다고 얘기하냐? 호랑이가 늪에 있는 거랑 똑같다고 얘기하냐? 말이 안 된다 하니까 한다는 말이 벌레, 짐승은 굴에 거쳐하는 것이고 사람은 성시에 거쳐하는 것이 그칠 곳에 그친 떳떳한 것이다. 거꾸로 사람이 늪으로 가고 그쵸? 그 다음에 호랑이가 성시에 가는 거 이건 같은 거지 않냐? 그러면 맹수가 공격할 거다. 그러니까 사람이 벌레를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성시에 사는 거다.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거 그거 인색해서가 좁아서가 아니다. 이익 때문에 그런 거다. 그쵸? 그러니까 내가 상자가 있는데 훔쳐가도 상관이 없으면 해칠 자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그칠 곳에 그치는 것을 긍정적으로 이기고 이 그칠 곳에 그치는 것은 호랑이가 숲에 사는 것이고 나는 성시에 사는 게 마땅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긍정적이죠. 그런데 이 성시에 사는 것을 사람들이 의아해하게 생각한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런데 나는 설명하죠. 내가 성시에 산다 하더라도 내가 욕심을 버리면 즉 명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나무도 날 해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나는 명리가 성시에 살지만 명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내가 성시에 그칠 곳에 그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4번에 보시면 명리에 그치는 것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짐승이 성시에 그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명리는 그쳐서는 안 되는 공간이다. 이렇게 지금 보면 되겠죠. 그리고 성시에 사람을 피한다고 하는데 사람을 피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을 피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사람이 사람을 피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피하면 숲에 사는 거잖아요. 이건 부정적인 거죠. 그런데 이걸 떳떳하다고 지금 본 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나중에 선생님이 내신 대비 버전을 할 때 좀 자세히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지에 대한 설명인데 여러분 위험을 감수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려움도 아니고요. 반성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은 호랑이를 그칠 곳에 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면 무슨 동물에는 있는 동물들을 자연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의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본성에 맞게끔 거처에 맞는 이름대로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맞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수능 버전으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능 버전으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세히 해드릴게요. 자, 청산도라는 시인데요. 보니까 작가가 박두진입니다. 박두진 자, 보겠습니다. 산하 우뚝 솟은 푸른 산하 그러면 이제 긍정적인 게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존재가 나왔습니다. 푸른 산이라고 했어요. 철철철 흐르듯 지푸른 산하 좋은 거 나왔습니다. 나무들이 있고요. 산에 나무 있죠. 산 꼭대기가 있고 햇살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름도 있고요. 구름도 있고 하늘도 있습니다. 하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골짜기가 있고요. 바람도 안 불고 사슴도 안 오고 뻐꾸기가 울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자꾸 잘못 누르네요. 그랬더니 계속 산을 불러 쌉니다. 향기로운 풀밭이라고 했고요. 운다고 했습니다. 왜 울죠? 물소리가 흐릅니다. 그런데 운다고 지금 표현했어요. 가버리고 잊어버린 것 뭐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은 하늘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지금 보고 싶은데 하늘을 지금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도 질 보리고운 사람 뭐 보리 예쁨 피카츄를 그리워하나 봐요. 그리워한다요. 그래서 울고 있나봐요. 티끌 부는 세상 세모네요. 벌레 같은 세상 세모네요. 눈맑은 가슴맑은 보고 지운 나의 사람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달밤이나 새벽에 홀로 서서 어리울 나의 사람 달가고 밤가고 눈물가고 밝은 아침 빈단 아침에 이르면 향기로운 이슬밭 푸른 언덕에 총총총 달여전 보리고운 나의 사람 이 사람은 기다리고 있나봐요. 지금 세상은 부정적이고 푸른 산 한나절 구름은 가고 골로먹 뻑구기는 우는데 눈에 오래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 아우성쳐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에 나는 너를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 보리고운 사람을 기다리고 있네요. 너만 그리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시를 좀 정리해 볼까요? 이 시는 화자가 난데 나가 여기 나왔죠. 그죠? 나와 나왔습니다. 대상은 대상은 청산 산하 했으니까 청산이라고 볼 수 있고 보리고운 사람이 있습니다. 상황은 청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는 청산이 너무 좋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보리고운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벌레 같은 세상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표현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하 이제 돈호법이 되겠고요. 산을 불렀습니다. 부를 때 돈호법이라고 해요. 돈호법 우뚝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뚝 솟은 하니까 시각적 심상이 있네요. 푸른은 색채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산하를 반복했습니다. 철철철 음성 상징어 사용되었습니다. 흐르듯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규법이 있고요. 지푸른 색채어 있습니다. 푸른 산하 숱한 나무들 무성이 무성이 반복됐고요. 반복 엄청 많네요. 무거진 산마루 쉼표가 되게 많이 사용되었네요. 쉼표 많이 사용되었고 금빛 색채어 있고 기름진 햇살 시각 계속 있네요. 내려오고 둥둥 음성 상징어 있고요. 음상이라고 쓸게요. 산을 넘어 쉼표 엄청 많습니다. 흰구름 색채어 있고요. 흰색은 구름이고 산은 푸릅니다. 그러면 색채 대비가 일어나네요. 색채 대조가 일어납니다. 건더자리 식히는 하늘 사슴은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그러면 이 구절하고 이 구절은 대구법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대구법이니까 이거를 식구 반복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장 구조 반복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었다. 넘어 꼴 골짜기에서 울어오는 벚궁이 벚궁이가 울고 있네요. 청각적 심상입니다. 그 다음에 점점점점점점 생략법 사용되었고요. 여운이 있습니다. 산하 푸른 산하 아까 했던 거는 다시 하지 않을게요. 너의 가슴 산을 보고 너라고 했으니까 의인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향기로운 하니까 냄새가 후각적이죠. 스멜이 엎드리면 나는 가슴이 울어라 영탄법이에요. 울어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울고 있다 이런 얘기죠. 우는구나. 흐르는 골짜기 흐르는 골짜기는 골짜기에 물이 흐르고 있다. 그럼 시각적이고요. 스며드는 물소리 청각적인데요. 그렇다고 공감각은 아니에요. 둘 다 진짜이기 때문에 복합감각입니다. 내사 줄줄줄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었고요. 가슴이 울어라 반복되었습니다. 아득히 가버린 것 잊어버린 하늘과 아른아른 음성 상징어 엄청 많네요. 오지않은 보고 싶은 하늘에 어쩌면 만날 만날 수도 있는 만날 만날 수 있는 만나고 싶은 정도 보리고운 시각적이네요. 사람이 난 혼자 그려 심표 엄청 많습니다. 가슴으로 그리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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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이 이루어졌습니다. 반복 같은 세상이라고 했으니까 직유법이 있네요. 눈 맑은 가슴 맑은 이런 것도 쉽고 반복됐고 보고 지운 보고 싶은 나의 사람 그리움의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대상이라 쓸게요. 달밤이나 새벽역 시간적 배경이 있고요. 홀로 서서 홀로 서서도 세모가 돼 눈물 어릴 보리고운 나의 사람 반복이 되었네요. 달가고 밤가고 운율이 되게 많이 형성입니다. 눈물도 가고 전부 다 대꾸법 티올 밝은 티올이니까 미래입니다. 빛난 아침 시각적이고요. 이르면 향기로운 후각적이고요. 감각적이네요. 청각시각 후각이네요. 이슬밭 푸른 온도 색채어가 사용되었네요. 총총총 음성상 바쁘게 이런 뜻입니다. 음성상징어 달려와 줄 보리고운 나의 사람 명사 종결됐습니다. 흥사 종결됐습니다. 표현도 엄청 많네요. 그죠? 그 다음에 푸른 산 색채어 역시 있고 한나절 구름은 가고 골로머 골로머 반복됐습니다. 구름은 간 거 시각적이고요. 버꾸기 우는 데 청각적이네요. 눈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물결 물결 같은 지규법 지규법 시각적 심상 아우성 청각 물결 같은 사람 속에 너를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 반복이 됐습니다. 철도 없이 계속 너를 기다리겠다 시는 그런 얘기 합니다. 주제에서 너에 대한 기다림 이라고 하는데 이 작품 창작 배경에 1940년대에 발표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40년대 해방 후입니다. 해방 후에 어떤 부정적인 세상이 끝나고 민족의 화합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을 청산과 너를 통해서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 합니다. 자 두번째 작품 기형도님의 숲으로 된 성벽 한번 해볼게요. 저녁 노을이 지면 신들의 상점에는 되게 환상적 분위기입니다. 하나들 불이 켜지고 농부들은 작은 당나귀와 함께 요거는 이제 긍정적인 소재예요. 성 안으로 공간적 배경 사라지는 것이었다. 성벽은 숲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누구나 사원을 통과하는 구름 공기가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구름하고 공기의 속성은 긍정적 소건이고 통과하는 조건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지 하면 한걸음도 들어갈 수 없는 아름다운 성 신비로운 성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어요. 농부와 작은 당나귀는 구름과 공기 같은 존재여서 아름답고 신비로운 성으로 출입이 가능하다. 얘기 했네요. 어느 골동품 상인은 못 들어가게 되어서 나무를 잘라내고 말았습니다. 되게 폭력적이네요. 무단침입한 느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농부와 농부와 당나귀 당나귀 에게는 출입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공기와 구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성은 아름답고 신비한 신비로운 성의 성으로 다가온 것이요. 그런데 이와 대조되는 여기 대상이 골동품 상인입니다. 골동품 상인입니다. 그런데 골동품 상인은 공기 같은 존재가 아닌가 봐요. 그래서 벌목을 했습니다. 나무를 잘라냈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가 본 것은 쓰러진 나무와 공터 밖에 없었대요. 그 골동품 상인이 그입니다. 그러면 그가 본 것은 공터 일뿐이다. 이 공간은 아름다웠고 신비로운 공간이 아닌 것이죠. 둘 다 출입은 했습니다. 농부들은 우리 골동품 상인에게는 공터밖에 없었는데 농부는 아직 평화롭고 신비한 성에 살고 있었대요. 평화로움도 추가를 할게요. 평화로움도 추가할게요. 당나귀와 함께 기형도가 말하는 약간 우아적인 신은 우리 한반도 우리나라가 독재자에게는 그냥 공터 일뿐일 수 있지만 우리 민주주의를 바라는 백성들에게는 아름다운 곳이다.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여러가지로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화대상심 정리하면 화자는 나인데 나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대상은 대상은 그냥 숲이라고 해도 되고 성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농부들과 당나귀라고 봐도 되겠네요. 상황은 이것을 그냥 관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심리는 이 성이 아름다운 성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나무를 뱉던 폭력을 행사했던 자들에 대한 비판 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군사독재 정권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현하고 이 작품 정리를 해볼까요? 저녁 노을이 지면 하는 것은 시간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경과 시간경과 있고요. 신들의 상점이라고 했고 우리 성이라고 했으니까 좀 환상적이고 신비하고 약간 이국적인 이국적인 들어요. 불들이 켜진다고 했으니 시각적 심상이 있네요. 농부들은 작은 당나귀 들과 함께 성안으로 사라지는 것이 없다. 우리 우리 얻다 이렇게 있는데 뒤에 보면 갔다 아따 있습니다. 아따 그러면 이거는 가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랩에도 따지면 라임이죠. 라임 그 다음에 어미가 반복이 되었다. 운율이 형성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벽은 울창한 숲으로 된 것이어서 시각적이죠. 누구나 사원을 통과하는 구름 혹은 조용한 공기들이 되지 않으면 한 구름도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농부가 공기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창의적인 발상을 했습니다. 창의적 발상을 했어요.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했죠. 아름답고 신비로운 성 그러면 성은 명사 종결이 되겠죠. 명사 종결 어느 골동품 상인 비판의 대상 입니다. 비판 대상이 그 숲으로 찾아 왔어요. 골동품 상이니까 부정적 입니다. 여기서는 여기는 몇 개 나무를 잘라내고 폭력 행사 했어요. 그곳에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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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곳에는 생략법 인데 충격을 받은 느낌입니다. 약간 긴장도 되고요. 충격을 받았다는 심리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다. 없다 있네요. 그가 본 것은 쓰러진 나무들 뿐 나무들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쓰러진 게 부정적인 거죠. 공터를 떠났다. 텅 빈 곳이다. 아름답고 신비로운 성과 공터는 대조가 이루어집니다. 대조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신비롭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닭나재들기들과 함께 아직도 산다 하고 되어 있으니까 도치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살고 있다. 현재법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때 우리 여운을 주죠. 여운을 줍니다. 동관적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지헌기 한번 보겠습니다. 지지헌기 우리 지지헌이라고 할 때 지지는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헌은 집이에요. 그러면 집에 간판을 지지헌이라고 하는 현판 간판을 붙였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원래는 한문수필이고요. 고전수필입니다. 수필이고 지지는 이제 긍정적이죠. 그칠 곳에 그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정리 좀 해볼까요? 지지라는 것은 선생님이 조금만 빼겠습니다. 지지라는 것은 잠깐만 준비 좀 할게요. 자 지지라는 것은 여기 공백에 다가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지지라는 것은 그칠 곳을 알아서 그치는 거래요. 그러면 멈출 곳에 멈춘다. 가야 할 곳에 간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멈출 곳에 멈춘다. 가야 할 곳에 간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게 긍정적인 요소가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좋은 겁니다. 그칠 곳이 아닌데 그치면 안 좋은 거예요. 그칠 곳이 아닌데 그치면 안 좋은 거예요. 그 그침은 그칠 곳에 그친 게 아니다 라고 했어요.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칠 곳에 그친다. 그러면 이게 좋은 거다. 그죠. 그런데 그칠 곳이 아닌데 그친다. 안 좋은 거다. 또는 그칠 곳에 그치는 게 아니다. 이것도 부정적입니다. 얘는 좋은 거고 얘는 좋은 거고 얘는 안 좋은 거다. 이거 안 좋은 거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멈출 곳에 멈춰 살 곳에 살아야 된다. 가지 않아야 될 곳에 가면 안 된다. 가야 될 곳에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동물들이라고 동물들은 늪 못 굴 이렇게 있어야 그칠 곳에 그치는 것이다. 표현했어요. 그러면 동물들은 늪 못 굴에 있는 게 그칠 곳에 그치는 것이다. 했습니다. 동물들이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동물들은 늪 못 굴 그칠 곳에 그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동물들은 성시 가운데 있는 다면 동물들이 성시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재앙으로 해칠 것은 당연하다. 사람들은 해칠 거다. 얘기죠? 그럼 동물들이 성시에 있는 것은 그칠 곳에 그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시 가 뭐냐면 성이죠. 캐슬 성 하고 시장 이에요. 여러분 성시라고 하는 도시 도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서울시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세상에 있어서 거만 스러워 남과 합한 일이 적으니 길들여진 물건은 내 성격을 얘기했습니다. 나는 좀 까칠하다. 사람들하고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가고 나란히 달려서 명리에 그치게 된다면 이것은 동물이 성시에 그친 거가 다르지 않다. 똑같다. 이런 얘기했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그칠 곳에 그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내가 명리에 그치게 되는 것은 동물이 성시에 그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명리는 확대할까요? 명예와 명예와 이익입니다. 이름과 이름을 날리고 이익을 추구하는 게 명예와 이익의 발음이 잘 안되냐? 이익의 준말입니다. 여기서 명예와 이익이라고 당당하여 있네요. 그죠? 어떤 이가 나한테 질문합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런 얘기 합니다. 자네 말처럼 한다면 명리가 없는 곳에 가야 하니까 산속에 가야지 되지 않니? 그치? 근데 자네는 성시에 있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네는 성시에 있잖아. 자네가 그친 곳은 성시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건 납득이 안되는데 성시에는 명리가 있으니까 그러면 당신이 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시에 있어요. 성시에 이거는 그칠 곳에 그친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성시에는 명리가 있으면 이거 좀 모순되지 않냐라고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이해가 안된다 라고 누구 어떠니 어떠니 어떠니가 질문을 한 거죠. 어떠니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이해가 안되는 거야. 아니 도시에 있으면 명예가 이익을 추구하는 거잖아. 근데 왜 너는 늪못 굴에 안 사고 도시에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면 호랑이가 늪못 굴에 처하는 것으로 비유하는 거 이렇게 긍정적으로 비유하는 건 뭐야 이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안 돼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이는 뭐가 이해가 안 되는 거냐면 파란색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은 세모와 모순이 일어나는 거죠. 나 이해가 안 돼. 왜 그래 라고 하니까 하는 말이 두 번째 대화 짐승이 늪목굴에 처하는 것 그렇죠. 짐승이 늪목굴에 처하는 것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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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이 사람이 성시에 처하는 것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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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떳떳한 거다 이건 떳떳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표시를 할게요. 이거 그칠 곳에 그친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성시에 있는 떳떳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떳떳한 거다 당연한 거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떳떳이라고 쓰겠습니다. 떳떳한 거다 이해됐죠?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거꾸로 사람이 늪목굴에 가고 동물이 성시에 간 거 이런 여러분 그칠 곳에 그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늪목굴에 가고 그 다음에 동물이 성시에 간 거 이건 부정적이지 않냐 한번 볼래요. 선생님 사람이 세모인데 사람이 성시 이건 없네요. 사람이 성시 동물이 동물이 성시에 가고 동물이 성수 해가고 사람이 늪목굴에 가는 거 이건 안 나왔네요. 선생님이 사람이 늪 늪 굴에 가는 거 이거는 좀 떳떳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사람은 어디 있어야 돼요? 사람은 성시에 있어야 되죠. 됩니까? 그 다음에 동물은 어디 있어야 돼요? 동물은 늪목굴에 있어야 되죠. 그러면 선생님 빨간색으로 한번 보실래요? 빨간색 한번 보세요. 자 선생님 이건 까만색으로 칠했어요. 칠했죠? 자 그러면 빨간색 한번 보세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야지 좋은 겁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고 이건 바람직한 겁니다. 파란색 한번 보세요. 파란색으로 동물이 도시로 나타나다. 동물원에서 탈출한 사자가 서울 한복판에 나타났다. 큰일 나죠? 한 번씩 우리 멧돼지가 내려오잖아요. 사람이 늪목굴에 갔다. 그러면 동물이 해치겠죠. 이거 X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어떤 이가 궁금한 것은 너는 화자 너 성시에 산다고 하는 것을 떳떳하다고 네가 말했잖아. 그런데 성시에 있으면 명예가 이익을 추구하는데 명예와 이익은 네가 부정적으로 얘기했잖아. 그런데 성시에 산다고? 그게 떳떳하다고? 그게 그칠 것에 그치는 거라고? 난 이해가 안 돼. 얘기하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동물이 재앙으로 여기고 때를 지어서 해칠 것이다. 사람을 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피해 가지고 동물한테 해를 입는 건 못하겠다. 그런데 사람이 왜 사람을 해치냐. 그걸 왜 하냐. 성시가 좁아서가 아니고 인색해서가 아니야. 그거는 이익을 다퉬서 명리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내가 이런 전제가 있는 거죠.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 노란색으로 표시해 드릴게요. 여러분 잘 집중해서 보세요. 내가 사람들하고 안 다투면 되잖아. 내가 보물상자가 있어. 그런데 내 거를 누가 훔쳐가. 그런데 나는 그냥 피해. 훔쳐가도 상관없어. 이렇게 한다면 내가 사람이 성시에 처한다 하더라도 호랑이가 눈목구레 처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나한테 해칠 자가 있겠어? 그래서 내가 이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화자 입장에서는 성시에 살면서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도시에 살고 동물이 늪목구레 사는 게 당연하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시가 도시입니다. 사람이 도시에서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화자는 명리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도시에 살면서 명리를 거부하면 되는 거예요. 화자한테는 성시와 명리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도시에서 간판을 나는 그칠 곳에 그친다. 난 도시에 그친다. 도시에 살 거야. 나는 아파트에 삽니다. 난 도시 좋아요. 라고 해놓고 여기서 욕심을 비우고 사는 삶을 이기부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되셨습니까? 좀 설명하기 힘들었습니다. 이 작품이 고전수필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길게 이 작품을 힘주어서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강의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강의 되게 짧았어요. 우리 현대시 하는데 얼마 안 걸렸어요. 얼마 안 걸렸는데 이 작품은 좀 오래 걸리네요. 이런 작품은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고전수필 만만치 않거든요. 이거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신에서 이거 자세히 좀 어렵게 이렇게 내면 속된 말로 비똥 쌉니다. 애들 그렇고요. 선생님 문제 중에 문제는 문제 중에 특히 37번하고 38번은 선생님 좀 자세히 풀이를 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4번 34번 문제는요. 적절한 거 물어봤는데요. 가도 명사 마무리 했고요. 사람 이렇게 나도 명사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X가 됩니다. 나는 성 이렇게 끝났습니다. 2번은 사나 반복적 호명 했는데요. 나는 반복적 호명 안 했으니까 정답이 2번입니다. 꼼꼼히 볼게요. 나가 근경에서 원경으로 했다. 틀렸고요. 다음에 4번 표면에 드러난 화자가 상황을 가정하여 시상을 정했는데요. 표면에 드러난 화자가 가는 맞는데요. 나 에는 나라고 하는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어요. 뒤에는 말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말줄임표를 사용했다. 둘 다 시적 대상과 대립 이라고 했는데요. 말줄임표 그곳에는 이라고 했지만 말줄임표 사용했지만 시적 대상인 그와의 대립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한 것도 아니고요. 앞에 있는 점 점 점 점 점 점 있었을 거 예요. 뻐꾸기 이건 대립 도 아닙니다. 둘 다 X 하면 되겠습니다. 꼼꼼하게 선진 풀 풀 했고요. 35번 35번 은 나무들이 산마루에서 무성 우거 지고요. 그 다음에 철철철 넘치는 푸른 산입니다. 2번 은 이 둥둥 이 햇살로 부터 하늘로 벗어나는 게 햇살로 벗어나 하늘로 향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용 불일치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노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여러분 산마루에 금빛 햇살이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둥둥 산을 넘어 흰 구름 건너 씻기는 하늘이라고 되어 있어요. 흰 구름 건넌 자리 씻기는 하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름이 햇살로부터 벗어나서 하늘로 향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골짜기에 줄줄줄 나온 게 나의 마음도 울고 물소리도 흐르는 고조된 감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아른아른 하는 것은 하늘이 보고 싶은데 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너를 너무 보고 싶어한다. 그리움 하늘이 보고 싶다. 너가 아니고 하늘이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총총총은 나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으면 내가 바쁘게 뛰어갈 거다 하는 기대라고 보면 되겠죠. 36번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36번의 기억은 몇 개의 나무예요. 그러면 나무는 그에게 목적 추구에 방해가 됐으니까 잘라낸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의심 가지지 않고요. 상생 포기를 했다. 상생을 포기하고 잘라냈으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은 희생되는 것이고요. 내적 갈등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볼게요. 니은에 보면 나는 내 상자를 훔쳐가도 내 지지라고 하는 뜻을 추구하는데 명리를 거부하는 방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여러분 1번 확실히 1번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5번 볼게요. 사람들과 의견 충돌을 한다. 쌉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37번인데요. 37번에서 선생님이 4번, 5번 좀 설명을 할 겁니다. 4번, 5번 설명을 할 겁니다. 1, 2, 3은 선생님이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내가, 여러분 이거 한번 볼까요? 내가, 내가. 명리에 그치는 것. 세모죠. 그죠? 그죠? 명리에 그치는 것. 세모잖아요. 그죠? 그러면 짐승이 성시에 그치는 것. 짐승이 성시에 그치는 것. 세모죠. 그죠? 세모입니다. 같다. 그죠? 나에게 명리는, 나에게 명리는 그쳐서는 안 되는 공간이다. 그죠? 그쳐서는 안 되는 공간이다. 맞는 말이죠? 다음에 5번. 내가 성시에 자리하죠. 떳떳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피하는 게 아니라고요. 다른 사람을 피하지 않아요. 피하는 게 아니라 욕심을 갖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어떠니까 비판했죠. 그러면 어떤 이는 성시와 명리의 지경을 동일하게 얘기한다. 뒤에는 다 맞는 말입니다. 사람을 피하는 게 틀렸습니다. 마지막 5번 할게요. 지지. 지지의 뜻이 무엇인가? 해칠 자가 있겠는가를 위험을 감수하는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 위험을 감수하다니요. 그럼 동물이 오는 건 피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위험을 왜 감수합니까? 그 다음에 내 본성이 사람들과 좀 꺼리고 대면 대면 뭐라고 했지? 내 성격이? 내 성격.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표시해드릴게요. 자신의 성격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있어서 거만스러워 남과 합하는 일이 적으니 길들여진 물건이 아니다. 사람들은 명리를 추구하지 못하면 나는 명리를 추구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도시에 있지만 명리를 추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 성격에 맞게끔 나를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지지헌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런 이유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이 2번이 되는 거고요. 3번. 어쩔 수 없이 그쳐야 되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 그럼 내가 산속에, 늪, 숲, 산에 가서 내가 두려워하는 건 아니잖아요. 5번에는 내가 적절하게 그치지 못해서 반성한다. 내가 명리를 추구해서 반성하는 글이 아니죠. 떳떳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람들, 동물들 관련하여 그들이 그쳐야 할 곳에 그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사람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에 살 수 있도록 내가 하고, 동물은 동물이 살 수 있는 곳에 내가 노력하겠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합니까? 그렇죠? 사파리를 하는 자연 동물 보호주의자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좀 자세히 풀이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네요. 그래서 지지헌기, 여러분 좀 어려운 작품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잘 정리했으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다른 강의보다 좀 꼼꼼하게 했을 거예요. 꼼꼼하게 했으니까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